무섭지 않은 정포주 양입니다. 축하합니다. 어제 방송됐던 TV조선의 미스트로 시즌3의 결승전에서 최종 진을 차지한 참가자는 정서주입니다. 정서주가 진을 차지했고 그리고 최종적으로 진선을 가리는 최종 무대에서 배하연이 선을 차지했고요. 그리고 오유진이 미를 차지했고요. 그리고 4위는 미스키이고요. 그리고 5위는 나영이고요. 그리고 6위는 김소연입니다. 그리고 7위는 정슬이 차지했는데 어제 정서주는 1위가 발표되자 눈물을 펑펑 흘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승소감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부족한 저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셔서 감사를 드린다. 그리고 마스터 제작진들도 고생을 하셨고 사랑하는 엄마, 아빠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우승소감을 하면서 펑펑 눈물을 흘리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결승전에서는요. 중결승전의 순위의 역순으로 무대를 꾸미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정슬이 무대를 꾸몄는데요. 정슬은 도라지꽃을 불렀고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소연이 나왔습니다. 김소연은 일편단심을 불렀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오유진이 나왔는데요. 할머니의 무대를 꾸몄어요. 그리고 네 번째는 미스킴이 나왔는데요. 미스킴은 고장난 벽시계를 불렀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배하연이 평양 아줌마의 무대를 꾸몄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나영이 살아야 할 이유를 불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서주는 우리 어머니를 불러서 마지막 무대를 꾸몄는데요. 어제 결승전은 모두 3천 점으로 배점이 됐는데 마스터 점수가 15명이 100점씩 해서 1,500점이고요. 그리고 국민 투표가 1,500점이에요. 실시간 무자 투표가 700점이고 그리고 대국민 음원 투표가 500점 그리고 음원 점수가 300점에서 모두 50%가 절반이 국민 투표로 진행이 된 거예요.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마스터 점수는 다음과 같았는데 결과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자, 어제 점수가요. 마스터 점수에서는 이렇게 정서주가 1위를 차지했고 배하연, 미스킴, 나영, 오유진, 정슬, 김소연이 7위를 했었는데요. 국민 투표에서 대국민 응원 투표, 온라인 응원 투표하고 음원 점수까지 해서 중간 점수가 발표됐고요. 최종적으로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순위가 결정이 됐는데 자, 이렇게 마스터 점수에서는 김소연이 7위를 했었는데요. 중간 점수에서는 다시 김소연이 4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정슬이 7위가 됐고, 나영이 6위였는데 최종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김소연이 6위로 떨어지고 나영이 5위로 올라갔고, 미스킴이 4위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정서주, 배하연, 오유진이 이렇게 같아요. 그리고 7위는 그대로 정슬이 이렇게 유지를 해서 1위부터 7위까지가 결정이 된 겁니다. 자, 어제 결승전은요. 진선미를 우리 뉴스장터가 예측하지 않았습니까? 정서주, 배하연, 오유진이 될 것이다. 진선미가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진선미는 이 3명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었는데 이유는 뭐냐면요. 대국민 응원 투표나 그리고 응원 점수 등을 볼 때 실시간 문자 투표의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들이 진선미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그대로 맞았어요. 특히 이제 오유진 같은 경우는요. 5위 6위 이렇게 돼 있었는데도 오유진을 3위로 이렇게 예측을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대중적 인기가 굉장히 높거든요. 실시간 문자 투표에서 많은 점수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결과적으로 그 예측이 100% 맞은 거예요. 정서주가 1위, 배하연이 2위, 그리고 오유진이 미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온 겁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